그러니까 얼굴 안나오면 어때요? 날 키워지니까 벌이 조용해졌어요 아니야 그것도 얘네들 버리는건가봐 천천히 벌이 나온단 말이예요 아이고 야 이거 돈을 막기가 어려워 자리잡기가 나쁘네 저기로 딱 한번 빠져야돼 먼저 쳐야지 여기서 딱 붙여서 세커먼거 먹으면 몰라 세커먼거 먹기 세커먼거 먹기 세커먼거 먹기 세커먼거 먹기 나도 하라고? 이 물주가 뭐야 비키셔요 회장님 여기 없어 회장님 비키셔요 회장님 회장님 먹기 어디다 어디다 하는거야 여기? 아 여기 부치기 뒤여 메칸 여기까지야? 왜 왜 끊어 거기까지 빼 부치기 오이씨 아니 손잡이도 안 빠져이 오이씨 이씨 아이씨 이씨 이야 잘갔다 아이씨 왜 여기로 이씨 야 그거 봐봐 걔네씩 버리는거야? 아니야 버리는게 아니라 이거 이유가 있다 이거 아 이거 내가 이유가 있다 이거 뭔지 알았다 이거 내가 꼴 모자랄까봐 위에다 하나씩 올려줬거든 봄에 밥 올려준거구나 밥 올려준거야 이게 왜이렇게 됐나 그랬더니 걔는 꿀이 갈색빛 난다 밀랍 자체가 갈색빛이 나잖아 꿀이 노래 여기까지 구성건가 몰라 나 떠내려 떠내려 붙었어 아이씨 아이씨 엄마야 그런색깔이 특이하다 특이해 얘네들 뭐 집을 이렇게 해야되나? 몰라 한나도 어느가 됐어 아예 아이씨 이상하게 되었네 진짜 야 집이 야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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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king 야이 이 킬로 8백 둘 다 가져야 돼 마크를 하든가 마크를 하든가 됐어 됐어 농기 장난 아니야 소모자도 오는가고 장렬거리에서 쏠았어 야 이씨 너무 좋아 굿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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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hart 감기 굿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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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 은 작년꺼 더 좋은거네 허억이 다 버렸더라구요 이야 그거 좋겠다 이거 작년 2개를 안갖고 왔거든요 안 부는거에요 그 풀을 뭐야 다 했어? 다 했어? 야 폼으로 파고들지 마시키잖아 똥 먹을게 똥 먹을게 진짜 집 참 개떡같이잖아 어휴 내 돈이야 다 오케이 야 너 내 돈이라고 제발 소춘 보여 소춘 이거 볼을 빼봐요 대주지 어디갔어 야 쟤도 쉴게 야 아이씨 아휴 야 그만 놔 그만 놔 넘었어 넘었어 이거 반 깨도 되겠다 이거 얘를 반 깨도 돼 어? 얘를 반 깨도 된다고 야 야 여기 야 나 이따가 모자란거 3.3이다 됐어 됐어 야 이것도 해야 돼 뭐야 그 위에 뛴거잖아 야 운허 운허가 누군데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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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내가 한 번 더 많은거야 형이 이거 먹으면 되잖아 물자 튀는 사람이 유리해 훨씬 유리해 장년먹을 때는 성계사리 앞에 집 그 다음에 윤지연씨 성계사리 뭘 뺐구만 해놔 lilze 야야 야 이거 ī해 congr이 되겟니? 야아 우리가 왜 customer 아 이걸 뵙면담 이걸 치야guard s 이거 왜ור 아흐어 일 콩 초 1콩 초 일부러 이렇게 한거지? 2천원 아, 못 잤잖아 아, 쎄걸 축하 축하 야, 하나 딴 데 10분 안 걸려, 현재 어, 등 더 갖고 와야 되는데 어, 등 더 갖고 와야 되는데 어디서 그러지? 저쪽으로 하자 저쪽으로 하자 뭐 먹고 한 묶음만 그 앞에, 어, 물티지는 거 물티지는 정도 다 갖고 와보래 아, 이씨 아, 그래 아이, 그만 해야돼 아, 이씨 아, 이씨 이 빵 뜯는 건가? 아이, 천은 내가 갖다 하고 안 올라야지 아, 이씨 아, 이씨 아, 이씨 아, 이씨 양봉이면 달쳐서 이렇게 못 먹는데 아, 이씨 여기선 하나, 두개 일단 이거면 돼 여기 두개나, 두개 하나 더, 하나 더 여기 있잖아, 여기까지 야, 먹었다, 이번이 아, 이씨 저쪽에 한 통 남았지 네 차에 두개 남은 거 풀 거지? 통 있는 거만 더 통 뭔 통? 통 몇 개 남았어요? 통 많이 남았어, 아직 통 많이 남았는데 안 남았던데 통 6개 남았어 이거, 총 9개야 통 총 9개 남은 거야 버려, 버려 버려, 버려 이게 이거랑 아, 이씨 이거랑 양봉이 흐흐흐흐흐흐흐흐 내 귀가 부딪히게 다리야 뻗었구나 그게 아니라 이거 옆을 떼기 홍아 그다 조심해 그 옆에 꿀에 들어간다 이거 내려보셨으면 되나 안 내려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내려먹으면 먹지 못해 그래야지 옆에 따지도 않고는 막 잡아당긴다 빨리 들어가 왜 이런걸 사왔어 원예가 여기가 따로 있는데 끝났어 잘 사와네 가위로 뚝 잘라 그냥 야 가위로 뚝 잘라 야 요 상태에서 그냥 딱 고만큼만 예 에헤이 아니 그냥 요만큼만 잘라갖고 일단 다만 안 둬 안 돼 그럼 빼 빼 빼 집에서 야 집에서 네 에헤이 난리 아 어 야 그렇게 따면 어떡해 엄청 좋아 야야야야야 여기다 세워 그냥 여기다 세우라니까 세워서 너 그냥 현재 2키로 아냐아냐 옆으로 쏠면 안되나 그거 2.6키로 3키로 쪼끔만 쪼끔만 지금 3키로인데 다 넣으면 쪼끔만치 3.4키로인데 야 싸워 싸워 이거도 만원 3.3 넘어 아 그래? 좋아 좋았어 야 2.8 1,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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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1 1,2 1,2 1,2 1,2 1,2 1,2 1,2 1,3 1,2 1,3 2,3 어깨 일단 그리고 이것까지만 딱 또 식사를 없으니 좋다 오이야 오이 오이 다쿠 떨어지는 아니요 다쿠 떨어지는 심판이 봤는데 거기 어떻게 해? 안 맞았어 심판이 다쿠 떨어지는 걸 경고 일단 나 이따 차를 안 좋아 다쿠 떨어져서 심판이 다쿠 떨어져서 모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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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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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못먹지 너가 지금 무한케인인줄 알아? 그렇지? 자, 돌먹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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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쏴야 되는데, 이거 빨면 그냥 빨라 뜯고 나 이걸 가지고 있는데, 이게? 아아... 이쪽으로 오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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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가 좀 따야지 어, 뭐야! 아, 진짜로 조금 쎄서 해야되고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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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올랐다 다올랐다 이언니 오, 뭐 어, 벌 자, 이거 가실게 오, 벌써 벌레 났다, 난리 났다 난리가 아니다, 난리가 아니다 아이고, 진짜 야, 벌이 뜨면 안 돼 아, 사나워 위에서 막 뿜어서, 원래 뚜드려서 막 뿜어던데 아니, 이게 아니라 벌이 얼굴로는 안 나와, 몸만 나와 야, 벌 좋다 아니, 벌이 싱싱해 아, 청소비를 왜 안 갖고 올게, 집대기냐 금방 있더니 왜 다 올라와서, 이거 어찌 가냐 아이고, 이 싱싱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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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둑이 바둑이 아이고, 이 싱싱해 다 빼고? 아, 부 Us 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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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싱싱해 아이고, 이 싱싱해 아이고, 싱싱해 아이고, 이거는 안하고 있어 아이고, 싱싱해 안 빠지 어이, 진짜 싱 얘네나 머리 감고 왔네 고꾸로 마사지 하는게 아 얘네들 싸납기는 저렇게 싸납돼 연락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고액할려고 하니 아우 씨앗이 기운들어 엑두 왜 떨어져 이거 왜 이렇게 떨어졌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떨어졌지 지가 어떻게 떨어져 아 얘네들이 분리시켜놨는데 왜...필요? 내가 뿐이려고 했나보다 얘네들이 야 이거 필요없어 야 이거 좋다 아우 난리네 난리네 야 이거 잘못 쪘어 야 이거 저기꺼구나 녹차야? 아니 집을 얘네들 대각선으로 지어놨어 야야야야 이거 진짜 꿀이 좋다는데 이게 도덕인 것 같아 이게 씁쓰름하데 녹차 꿀이 녹차 꿀이 씁쓰름하다 나 그거 먼저 먹었어 어우 좋다 제대로다 하나가 800g 야 이건 진짜 대박이다 야 여기 공간 빈 거 봐 야 밑에 똑바로 안 넣으니까 너 이거 누워 아니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간이 이거 봐봐라 밑에 큰 거를 밑으로 깔고 야 위로 올려봐 걔들 옆으로 빼 세워 세워 그거 하나 더 넣어야 돼 아니 밑에서 올려도 돼 통 하나 더 줘 봐 통 하나 더 줘 옆에 열어놨잖아 어디갔어? 뒤에 있었지 산으로 간다 산으로 가 6kg 안 들어가 이거? 안 들어가 안 들어가 3kg 통이 너무 아깝다 이건 어디꺼에요? 보송빵이 없어요 야 나 내려놔 빨리 2.7kg니까 그거 너무 많아 뭐야 뭐야 여기에서 딱 떼어봐 꼬라꼬라 딱 떼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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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아웃 전화문토 보꼬보게 여기 천원씩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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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가 그러니까 여기 돌이 이렇게 짜놨구나 괜찮아 그거까지는 야 이게 밑에 거라서 그래 밑에 집 안건서 궁판이 쓰면 안되는데 궁판이네 야 여기까지는 딱이야 야 야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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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뚫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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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쁘야 꿀 엄청 좋다 이거 아 뭐야 좀 가려 고마울 궁금해 봐 봐 됐어 됐어 딱 다 들어가야 돼 우산이 있으니까 뚫김로 닫아 꿀이 없다 이거 꿀이 없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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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 이것도 이거 됐어 아 근데 어디? 저쪽 반복은? 이리로 갔다 이리로 갔다 이리로 갔다 엄마가 또 좌우로 야 들어 봐봐 얘 들어 봐봐 아이 지금 야씨 야 얘 칼 들어 봐 야 이거 진짜 이분 진짜 방망 어디 갔냐 이거 왜 거기 터져? 아 이거 2천원 먹으면 4천원 먹으면 이런 씨먹어 아 머리에 꿀맛아 아 머리에 꿀맛아 지금 이게 벌 정리가 안되고 위에 것만 띄고 내가 나중에 다 옮겨놓을게 이게 밑에 끼친 땡인데 이게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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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그것도 해야돼 비닐을 다 씻어라는데 그 다음 얘는 불홍자 이거 여기 밑에 꺼에서 봉판이 아직도 있어 아 내 생각대로 잠깐만 이거 꼬 엄청 좋아 이거 완전히 목적끄리 야 이것도 꼭 좋다 제대로 안 맞아 여기다 올릴까? 이게 좀 낮아갖고 내꺼는 삼각대가 옳지 않네 아우 내가 빼줄게 내가 빼줄게 저저저저 다 3.3kg 다 기본 3.3kg 3.3kg 사는거에요 이게 통이 작은데도 3kg 아니 높잖아 걔는 얇고 아 이 좁게가 네 지금 저걸로 다 확실히 내가 재는거야 아 아 아 아 왜 잘랐어 이거 아 아 아 아 이런눔 여긴 뭐 놓치지 않았는데 아 또 그럼 멸트가 높으면 이게 좀 못 빠지는거 같아서 2,000원씩 5,000원씩 벌 똥짜 씌워 야 돌아가 근데 거기서 꼭 그렇게 해야되겠니? 야 이봐 형 이거 빨리 빼줘야지 뭘 빼줘 아 탁까지는 조금만 써야해 그래도 이건 나 따요 나 맨 처음에 할 때 있잖아요 이게 하나에 한 10개 쏘는구나 나중에 뺄 때 욕 나오더라 저거 괜찮아지 않니? 저거 괜찮아겠어? 야 오다가 막 끈지냐? 그거 안돼 이거는 원예가이가 더 낫네 이거는 원예가이가 더 낫네 그러니까 더 고맙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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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카멘이라고 해 저 전이 당구 말고 원예가이라고 밑에다가 이거 꿀 안 떨어져 엄평이 처벌이 잘 됐구만 미시렁아 이쪽으로 돌면 안될까? 카메라가 뒤에 있다니까 하나를 자꾸 뒤에다 놔 아니 카메라 앞에 가서 자꾸 엉덩이로 돼 왜 여기 닮아? 이거 빼앗은지 왜 앞에 속여도 왜 안 뺐어? 아니 속여도 안 빼야지 아니 아니 얘는 하얀 장갑 냅두고 페란 건 남의 또 작은 걸 또 껴냐 내 거라니까 그거는 들어가지 않는 거야? 그건 모르겠어 지꺼 큰 거 사다봤더니 아휴 아휴 이렇게 안 빠지네 아휴 민희 형이 나 여기까지 다 빼가지고 봤더니 한 번에 넘어 야 그거 말고 응 따분이 응 나 다 빼내갖고 꿀 무너졌어 근데 나를 빼고 이거 빼고 있는데 꿀이 밑에 쑥 들어가는 거라고 그거 다 빼고 어떻게 하냐고 다 빼는 거 아니었어? 그래 아니 미리 다 빼놓으면 안 되지 내려앉아보지 야 이거 이거 야 소났어 야 꿀이 벌써 꿀이 소났어 꿀 꿀 이거는 이거는 내가 두 개 안 떠온 것 중 하나인가 보다 작년 거다 이거 작년에는 안 갖고 온 게 있거든 그래서 이게 작년에 안 갖고 온 게 그래서 이게 작년에 안 갖고 온 게 꿀 꿀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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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야 그래도 모자라. 바꿔. 바꿔야 될 것 같아. 저울이 잘해라. 모자라. 이 짠은 7kg. 이 짠은 6으로 하면 이거야. 이거 잘 놓고 이거 빼버려가지고. 아 무거워. 아 그 깜짝이야. 배고파. 이렇게 담으면 뚜껑이 어떻게 닦니? 이거 이거. 잠깐만. 이런거 내는데 나도 알아. 이거 두 번 하고 만들어. 이 씨. 야 야 야. 뭐 하는지. 입으로 먹어 그럼. 다른 맛. 카메라 일로 데리고 올까. 니가 움직이면서 거리네. 아이 이거. 됐어. 얘네. 잠깐만. 좀 잘 찍어 줄라 했더니. 아 좋아 좋아. 누나 잠깐만.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딱이지. 여기까지 딱 뛰어서. 여기가. 야 씨. 야 씨. 이거 너무 무거워. 이거 너무 무거워. 야 씨. 야 씨. 이거 너무 무거워. 야 씨. 이거 너무 무거워. 야 씨. 야 씨. 야 씨. 야 씨. 제대로인데. 지금 또 다만걸 기대해 주세요. 봐봐. 뚜껑이 안 닫혀졌어. 괜찮아? 닫혀 닫혀. 야 됐어 딱이야. 맞히기 힘들어. 야. 응? 딱 맞혔어. 아 이것 좀 어떻게. 응 진짜. 다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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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분 smaller. 또. 딱 닫혀. 충분히 what Don't talk to Now. 한 칸 더 떠야 되는 거 thumbs! 아니 razor. 아니 귀 increíbleìn insert. 5칸입니다. exh 열줘. owingаем. 한 칸 남았는데. 그래 우리 그럴 수 있어. 왜 그랬어? 난 상관 안 했을 etme. 고기 고기 보통 이게 한 6kg 정도 나오네 네 그 따 따 . . . . . . . 이 구름 밀도 되게 좋단 그니까 밀도 되게 좋다니까 소랏어 꿀이 이거 장롱된거구나 너 어떡할게 이거 벽돌 싸는거냐 잠깐만 잠깐만 대기 그냥 된거 같아 느낌이 딸대 아이 그저 야 온일이 없어 딱이야 야 이게 수확 먹기 됐어 두께 더 먹어 꿀 먹어봐 응? 꿀 먹어보라니까 맛있어 안 먹었어? 응 안 먹었어? 응 응 응 SI 응 응 응 응